시작! 수은, 수은이쥬! 나랑 넷플릭스 고러올래? 됐습니다. 됐죠? 어? 제발! 왜? 왜? 제발 합격이라고 해주세요. 아, 이 정도면 합격. 다행이다. 어디서 괜찮은데, 하고. 하고, 이제 돌려놔. 그래. 그렇지, 그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내가 더 뒤로 봐야 돼. 아, 너 하는 거 봐야 돼. 아, 아니, 안 봤을 때. 발을 계속 이렇게 나온 거면, 이렇게. 발 들어, 부드러워. 소린아, 우리 베이비야. 이리와, 이리와. 베이비, 이리와. 베이비야?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예, 쏴, 베이비. 그만해, 목소리인데? 아, 왜? 뭐 사는데? 뭐 사는데? 가능. 공부는 많이 한 걸로? 어. 야, 지금. 우리 몇시 오픈이지? 회장님. 매주 10시 50분에 입장, 마스크 오픈이라니까요? 아 그래? 그냥 카메라 올려버린다고? 그냥 카메라 올려버린다고? 카메라 여기다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재미없죠? 되게 재미없죠? 되게 재미없죠? 일단은 크게 해본 적 그거는 어떻게 해? 다시 부끄럽고 잘 안다 난 지금 정말 재미없는게 말할 수 없을때 내가 그 재미없는게 내가 그 재미없는게 내가 그 재미없는게 내가 그 재미없는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단한 후보분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해맑게 끝났으니까!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